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재고가 부족한 겁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재고가 없으면 없다. 도입할 예정이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확실히 알려주면 만성질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서 의사 처방을 줄이든 취급 약국을 초창기처럼 한정해 약국 보유 수량이라도 늘리든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지역에 부족할 수 있지만 품절은 아니라고 하면 의사들은 당연히 처방을 계속 내는 게 걱정입니다.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처방 가이드란을 조정하게 되면 당장 언론들이 정부 보유 물량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게 겁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 재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조사 이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어딘가 있겠지 환자에게 찾아가면 되겠지 하고 무책임하게 보냈는데 현황을 보면 말 그대로 정부가 말했던 부족하지 않다는 게 사실이 아닌가시 확인된 겁니다. 정부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약사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에 정부 재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전수 1호인데 관내 여러분들 약사들의 재고 조사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어딘가 있겠지 환자에게 찾아가면 되겠지 왜 재고 물량을 여러분 약국에서 몇 개를 갖고 있는 건 보건소만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만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만 여러분 갖고 있는 정부인 겁니다. 그걸 숨긴 겁니다. 질병관리청의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두들겨 맞을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겁이 나는 거죠. 이것도 엄청나게 이러면 당황했을 겁니다. 이렇게 부천 관내 이러면 약국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대부분이 이러면 재고 물량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보도가 돼가 이러면 엄청나게 이러면 당황했을 겁니다. 이 정보를 다 숨긴 겁니다. 질병관리청도 숨기고 보건소도 다 숨긴 겁니다. 원래 관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지기 위해 다 숨기는 거지 않습니까. 부천분의 대한약석의 부천분의 이러분들 마흔여섯 개 마흔다섯 개 이러분들 마흔 라팍스로이드는 마흔여섯 개 이러분들 약국 가운데 서른여섯 개가 없고 라게버리는 마흔다섯 개 이러분들 약국 가운데 서른 네 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고 있는데도 0.28개 0.52개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처방전이 5배 6배 이러면 증가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러면 그게 수요를 대처하겠습니까. 그게 약사들의 어마어마한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재고가 없으면 없다고 하고 도입할 예정인데 언젠가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이불국 다물고 있으면 의사들은 약국의 상황을 모르니까 계속 처방전을 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일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처리하는 게 다 이 모양인 겁니다. 이번에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해결 안 되고 이게 여러분들 확산이 되어 하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정치적 공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일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약이 부족한데 이제 격리 병동이나 이런 것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겠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보니까 보시게 되면 처방 가능 여부 확인을 코로나 치료로 두고 현장 혼란 약이 없는데 품절이 아니라고 약국 질병관리철 수급 대응에 폭발하다. 그렇게 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약사회가 긴급 나서 가지고 조제 건수를 긴급 조사하는 겁니다. 재고는 얼마고 약국당 처방절 몇 개 받았고 이게 조사가 나간 겁니다. 정부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숨기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생들이 이름들 못 믿기 1500명 늘어도 문제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겠죠. 관리들이 하는 게 다 그 모양이니까 끝까지 숨기는 겁니다. 약이 없는데 품절이 아니라고 약국 정부 수급 대응에 폭발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약 수급 불안정이 3년 넘게 지속된 모양입니다.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고 관련 약제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약이 없는데 정부 제약상 공급에 문제없다고 반복만 하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 품계도 불구하고 질병증은 부족하지 않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 전담 약국에서는 신청한 물량에 절방도 채가 안 되는 약이 도착하고 있거나 이마저도 일부 보건소를 급하게 약 재고를 확보했다면서 약국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약을 찾아가는 등의 중구난방식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약품 품절 상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약사들은 성토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약사들은 정작 의약품 도매 업체들에서는 약이 없어서 현장에 대한 약을 구할 수 없는데 관련 제약사는 물론이고 정부는 약품절은 아니다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등의 동뜨린 답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치료제 품기 사태와 관련해 질병증이 내놓은 보도자료는 약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열심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약품절이 수년째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약사에도 제대로 대한 대안이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품절 대응이 일상이 됐다는 점점 한계가 가고 있다. 약국을 넘으면 결국 환자들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 상황은 병원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부족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약사분들이 많이 보는 전문제를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약국과에 따르면 여름철 호흡기질환과 코로나 등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관련 의약품의 전반적인 수급에 차질이 부서져 있고 코로나 치료제 뿐만 아니고 마이클로플라즈마 폐렴근, 베키레 등 호흡기 관련병이 확산되면서 관련 처방약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게 제법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매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정직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오늘 핵심은 이거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에 재고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약사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조사 이전까지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어딘가 있겠지. 환자에게 찾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대한약사의 부천시 분해가 조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고가 없는 겁니다. 부천시 분해만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경기도도 거의 비슷할 거다는 이야기죠.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 8월 7일, 8일인데 그럼 보도가 되면 화들짝 놀래서 질병관리청이 전국의 보건소에 재고 물량을 풀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은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당일날 따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월 10일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 재고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으니까 코로나 사태도 잘 해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개인위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새 방송 주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제가 쓴 책입니다. 대부분 20대 아주 젊은 미국 성교사들이 구한말하고 여러분들 20세기 초엽의 한국에 와서 기여한 부분을 인물 중심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와일드 웨스트 미국 서부 가장 서부적인 그런 장소 가운데 하는 에리조나를 답사한 여행기 겸 입문서 에리조나 답사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김동주 박사께서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필승의 대작입니다. 김동주 박사한테. 이런 책이 다시는 아마 이분이 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